여러분, 재미있게 오셨나요? 네, 여러분 재미있게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게 오셨나요? 네. 네, 저희도 여러분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재미있게 오셨다면 예매하신 예매처나 SNS에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셔서 저희 5초동안 포토타임 채널 가져올게요. 자, 마구마구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찍는 신흥이라도 조금씩 볼게요.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5 4 3 2 1 5 자, 계속 찍으면서 들으세요. 자, 지금 찍은 사진들은 개인 소장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들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SNS 많이 하시죠? 네. 네, 한 4분 정도 하는데요.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거기에 해시태그 이렇게 해서 연극 작업에 정석해서 올려주시면 제 배우들이 좋아요랑 댓글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후기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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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